부모님 들리세요? 부모님 들리세요? 네 부모님 우리 인수 데리고 있어요 부모님 노심 곧 그 분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경찰이 시비를 지켜야죠. 진짜로 잡혔어요. 공원관을 죽인다고 제조프트도 죽인다고 일단 저희 방어 쪽에 있으니까요 인기를 달린 천천원에 1년만에 걸어들어요. 뛰어 뛰어다니지마 뛰어다니지마 오더리용으로 다시 이 안으로 아 맞다. 손님 깜빡해서 안 알려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한테 돈이 입금하실 때 손철박치기 하지 마시고 은행으로 넣어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경찰군들이 만약에 열 안에서 촬영장 같은 걸 던지자 저희는 바로 위치소설합니다. 왔다. 기술이 난다. 기술을 지나갈게요. 도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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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일이 많으셨어요 저 태일이 많으셨어요 저 돈을 했어요 돈 도마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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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들 아까 보니까 막 스턴거 쓰면서 들어오시던데 이번에 또 강경진흡하면요 저희 인재 진짜 죽일겁니다 현재 시간 11시 53분 11시 55분까지 200만원 입고 안하시지 인재와 태이저 지찍이니까 장담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단원한테 그 뭐였지? 태이저 못 쓰셨습니까? 인재봉가 올라서 400만 달러줬습니다 응 태이저 내가 맞이 썼어 어 다행이야 형님한테는 50만 달러 이상 드려 나중에 다 협상 끝나고 나서 형님 방금 전에 얻었던 그 30만 달러 줬을까요? 어 누구 뭐 지금 아 35달러 주셨다고? 예 아 지금 아 지금 드려 그럼 30만 달러 일단 형님 30만 달러 받아요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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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밀고 나온다 조심 이프리트로 막으세요 헌터 마이트로 오면은 먼저 제가 현재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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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탄 체류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진, 엔진 고정 나가지고, 어머, 죽이셨어요? 총기, 총은 들길래 죽였지. 알겠습니다. 형님, 올라오세요. 다른 칸에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형님 탈까요? 일단 헌터로 이동. 흠! 얼로 갈까? 거점을 정해봐. 거점으로 얼로 갈까? 아까 형님 어떻게 하시든. 여기 잭이 저기 뭐야 아까 지금 턴터 차량 타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가면서 총을 들더라고 죽어네 총을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어요